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선수 호흡 맞춰서 메달 따고 왔거든요 1등을 하고 왔죠 예 자 좀 조심을 해야 되요 나갑니다 들어가서 넣으면 안 되는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네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탑스피 가까이에서 네 그 눈빛을 보면서 한다는 것도 어색할 텐데 네 잘 적응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그리고 또 지금 수비 선수 한 명이 또 밖에 있잖아요 네 박가연에서 아아 돌렸네요 아아 못 쫓아가 니의 클래스를 한 번 보여줬어요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낮게 빠르고 깔려 들어가는 탑구인데요 연속공격 실수를 잊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걸렸어요 위축됩니다 좋아요 네 각도도 굉장히 좋았구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김여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다보면 일단은 유한나의 김혜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데요. 했던 건 아니지만 같이 가고 있어요. 겁없이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. 게임 포인트입니다. 어 있네요.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. 네트 걸리는 김예린의 파승 3패. 아 자신이.. 첫 포인트 대한항공 최소의 서브. 아 걸립니다. 아 자신있게 대.. 유한나 느낌도 조금 났어요 방금은. 아 그랬나요? 네 엄청 강한.. 박가현의 서브. 아.. 정확한 공격을 또 해줍니다. 저 오늘도 흐름이 왔어요 이번엔.. 김예린의 서브. 아 이번엔 네트 맞고 나.. 아.. 어.. 아.. 아.. 조금ей 아 !!!! 어.. 다시 한점 쳐 나가는군요 구체 족수했을 히든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아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김열의 서브 치고 말았어요 게임 포인트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포인트만 해 네 최이에서 서브 벗어나서 하겠습니다 사브 득점 요한다 이번엔 어떤 서브를 얻지요 짧게 갑니다 야 김예린 최소의 서브였습니다 네티거리는 프로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걸렸어요 4대0 이번에는 나가요 4대0 야 서브 득점 정말 모두를 미소짓게 하는 멋진 활약이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퍼트러라고 하는게 참 탁구가 어려워요 0대7이에요 자 이번엔 잘했어 대안항공 복식조입니다 김예린 포핸드 네트 걸립니다 좀 더 고통 유핫나 이번엔 네트에 걸렸 아 아 아 아 아 김예린 서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이에서 성공합니다 아 기억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. 최이에서 결국 또 하나. 여기서 따라가며 해주고 있습니다. 두번째 매치 세번째 게임과 비슷한 느낌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